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토요일은 청의조와 행사는 청춘 힙합 페스티벌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장르인 힙합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연령대랑 상관없이 누구라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청춘 힙합 페스티벌 시작하겠습니다. 청춘 힙합 페스티벌 시작하겠습니다. 청춘 힙합 페스티벌 시작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수고했고 번진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박수 한 번 주세요. 이 분위기가 엄청 딱딱해져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어르신 분들 이렇게 연주해 주시니까 그게 더 약간 뭉클해가지고 순간에 좀 그렇더라고요. 나는 나이가 많은데 랩은 우리는 생소하지만 그래도 음악 템포가 좋으니까 멋있게 들었어요. 주 관객층들이 더 넓어질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힙합을 그래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주 관객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주 관객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부 ollut 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